김병원 회장이 지난 23일 새벽 농산물 경매 열기가 뜨거운 농협 가락 공판장을 방문해 설 명절 농산물 수급 상황을 살폈습니다. 이날 김병원 회장은 경매사 등 직원들을 격려하며 공판장이 산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300만 농업인과 소비자를 잇는다는 사명감으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. 또한 정가 수위 매매 확대와 공판장 인력 문제 등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.